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지나갈게요 빨리 이기지 예요 아홉 칼레인 약간 욕심 낼 수 있지? 진짜 잘해줘요 욕심이 잘해졌어요 욕심이 잘해졌어요 욕심이 잘해졌어요 욕심이 잘해졌어요 욕심이 잘해졌어요 바로 상남자로 들어가세요 바로 꺼내려주세요 일단 생일이 정말 너무 행복하고 생일에 부모님과 보고 싶고 하긴 했지만 그래도 옆에 우리 머들이 있으니까 정말 이쁘다고 생각해 주셨습니다. 당황도 없는 일에 있어서 그 생일에 정말 정말 축하해요. 어... 언제 식었어요? 네. 오늘의 손에 있는 고맙습니다. 생일 빛을 매일 축하해요. 나도 더 좋은 날 그리고 30시간, 30시간까지 축하드려요. 언제 식었어요? 왜요? 대박이다. 누나? 생일 축하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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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의 노래를 하자 정의 없구만 분위기에 좀 있었을 것 같고 또 침이 깨끗하고 아주 엄청 여기 옆에 가는데 가끔씩 이런 생각도 많이 해요. 오늘 현재 생일을 마치하고 하나를 더 먹음으로써 좀 어른이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죠. 저도 나이가 먹고 있잖아요. 말 앞으로 잘 듣겠습니다. 진심으로 생일 축하해요. 생일을 마치지 못했습니다.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어린 저의 든든한 같은 유턴이 있겠습니까? 생일이니까 첫 발언 2개 정도 쌓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이런 말도 남자들에게만 했던 생일을 마치는데 인지 안녕 선생님 꼭 많이 가세요 감사합니다 나 가야 어떡해 나 나야 그러면 제이형 언제나 중간에 제달해주고 이럴 때 뭐야 분위기를 이끌어주고 희망찬 모습을 보여줘서 너무나 부고 분위기 좋다 아니 실적으로 너에게 얘기는 안하지만 알지 인마 너무나 사랑하고 축하한다 오늘 안에도 열심히 부비면서 잘 들려보자 아들 아빠랑 잘 지내고 있지? 내일모레가 아들 수고한 한 번째 생일인데 직접 만나 축하해주지 모레 많이 미안해 아빠 엄마 아들 사랑스러우며 어색의 생일 다시 한번 축하하고 컴백에서 활동하고 있는 두 번째 미니엘 밤 열심히 활동해 그동안 고생한 바람 꼭 어릴 수 있도록 아빠랑 기원할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빠가 바라는 것은 내 건강이야 건강에 모든 일은 뜻대로 할 수 있다는 게 있지 말고 건강관리 잘하려 바란다 아들 다시 한번 생일 축하해 아들 사랑한다 저희는 화이팅 화이팅 안녕 안녕 인사 안녕 호성아 룬아 엄마야 오늘 한 번째 생일 너무 축하하고 이번에 두 번째 미니앨몸이 나왔는데 좀 많이 고생할 만큼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고 가까이 부끄러워 가까이 부끄러워 옆에서 같이 질기 못하지만 이건 하루에 있으니까 힘 내고 책임을 드리면 즐겁게 하고 계셨으면 좋겠어 안녕 오늘도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오늘은 생일 축하해 우리 삶과 함께 화이팅 화이팅 우리 삶과 함께 잘하려 우리 삶과 함께 우리 삶의 일 축하한다 소원의 인사 지금 생일 축하해 하나님 하나님 pessoa 늘 축하해 저 하나님이 생일 축하해 저 호석이 형 같아요 약간 호석이 형 호석이는 약간 호석이 형이 있는 거 같아요 뭐 나오자 뭐 무서워하는게 모르겠는데 깜짝 놀랐어 무서워하는게 모르겠는데 뭐 완전 생각해서 못했어요 아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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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떡해 야 형이 뛰어오니까 나 울잖아 오늘이 아니면 언제 울겠어요 나 웃고 돌아요 제풍에 안겨요 형님 아 진짜 생각도 못했어 아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대박이다 아 진짜 영상 찍었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우리가 타보다는 아 진짜 그거 진짜 안줄 수가 없었어요 아 솔직히 멤버들 나한테 솔직히 솔직히 그렇게 했었거든요 뭘까 울컥했었거든요 근데 아빠 나오니까 아우 막 유튜브 들어오는거에요 이렇게 나오고 아 진짜 최고 최고에요 힌트 최고에요 아 이거 탈미야 힌트 팀입니다 방탄 사랑하고요 뮤즈 사랑하고요 우리 아미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상해졌어요 뭔가요 약간 시상식 같아요 약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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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최고의 생일 보낸 거 같아요 정말 세계 최고의 생일 정말 항상 말했지만 꺼져도 제 기억사가 항상 활발 타오르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맛있겠다 빨리 먹어요 맛있겠다